정우진 너 울망 총관문과 그 영화 언제부터 촬영 들어가? 그거 캔슬됐어 여보 왜? 출연료 엄청 받을 수 있다고 좋아하더니 박진경이 끝나는 분량 조정 못해준다는데 어쩔 수 있어요? 포기한 수밖에 드라마 분량 조절 안 해주면 영화 스케줄 도저히 못 뽑거든 아빠 그러니까 박진경이 회방을 놓았다는 거네 나쁜 기집아 아니 그깟 분량 조절 그거 해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대표님 왜? 박 작가 때문 아니잖아요 그 영화 계약 자체가 사기란 걸 아시고 포기한 거 아닌가요? 뭐라는 거니 너? 오빠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? 저 저 울망초 사업계획서 봤습니다 사업계획서? 오빠 그러니까 없는 말 만들어서 박진경 작가 탓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빠 오빠 야 정우진 어이 정우진 저 녀석 대체 무슨 소리야? 야 출연아 출연아 너 밥 다 먹은 거냐? 어? 안녕하십니까 어? 저 QUESTION 어? 나